뚜루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구독해! 아기상어 올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뚜루뚜루뚜루뚜루 모두 어디 있어요? 거실에서 엄마가 책을 가요 욕실에서 아빠가 샤워해요 침실에서 할머니 두개질해요 주방에서 할아버지 빵 구워요 컬시, 욕실, 침실 주방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우리 집에 놀러와! 컬시, 욕실, 침실 주방 뚜루뚜루뚜루뚜루 뚜루뚜루 뚜루뚜루 우리 집에 놀러와! 예! 아기상어 올리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 제가 찍을래요 이렇게볼거예요 주세요 나는 아기상어 올리를 들으려면 싱싱할 수 있을까... 오심